어제 발표된 일본 내각부의 경고를 보더라도 일본 기상청 역시 동북지역과 호카이도 지역의 강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리레구와 일본해구를 이번에도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일 대만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일본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있었는데 비슷한 규모입니다. 쿠쿠시마 호카이도 쿠리레구와 일본해구에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방향으로 하여 남북의 균형을 잡는 듯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쇼 지역에 지진이 조용한 것에 대비해야 하고 최근에는 기해수도에서도 하루에 4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지진학자가 칼럼에서 경고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지진학자분이 파악하기에도 17년 만에 하루에 4번의 연속 지진이었기에 이번 기해수도의 지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지진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지진과 화산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일본 지진학자분들만의 의견을 보다가는 자칫 지진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감 지진도 미해안 앞바다에서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서 지역과 동해 지역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옴으로 기해수도 이야기를 조금 더하면 과거 기해수도의 군발 지진 후의 2004년도에는 3개월 연속으로 규모 7플래스의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을 살펴보면 기이반도 그리고 니가타형 그리고 호카이도 구시로입니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이반도와 니가타형 그리고 호카이도의 지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니가타형 근처에 이시가와현에서 벌써 오전에만 3번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오늘 수요일 오후부터 일본 오키나와 본성 북서해에서 규모 4.6과 4.0의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오늘 발생한 대만의 규모 6.7강진과 연관된 지진으로 보여지며 남북의 균형을 맞추면서 교수지역에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말 안 좋은 상황은 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또 한 번 동북지역 후쿠시마 아니면 니야기현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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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